주사기에요 아니 없어요 그냥 지정우를 삼켜줘마 아아 하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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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야들 왜그래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오빠야들 섹시오캠 1차 두단히 인사올릴게요 어머 오빠야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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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섹시오캠 단히단히 두단히 어머 아니 이게 못가지 이거 비비크림을 바른다는게 여기 밑에는 못발랐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운동 좀 그만하십시오 가빠가 점점 커지십니다 아하하하 진짜로 내가 이거 공개하기 싫었는데 오늘 특별히 공개했어요 어떤가요 오빠야들 참이예요 이렇게 좀 가려볼까요 구선생님 5개 하트 우우 진짜로 가시마세오이 나라고 해도 돼 니까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 지잖아 진짜 보면 볼수록 명치 때리고 싶다 안되요 때리면 안되요 욕흠 이런 이씨 섹시하잖아 나 아아 주사기로 깁끼더라 으아 아 보냈어 됐어 됐어 아이 복어스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멀리서 보면은 이거 모른다니깐요 이렇게 이렇게 어때 허어 대박 이러면 진짜 이거 모르겠다 그쵸 응 아니야 내 주사기가 뭔데? 네 주사기에요 자 제발 보세요 아야 아 키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후회해주세요 우리 눈에 뀌 이거 안해? 주사기에요 아니 없어요 그냥 다 나왔어 아우 라인오빠 고마워요 미쳤어? 슬로드를 묻다가 슬로드를 묻다가 슬로드를 묻다가 슬로드를 묻다가 슬로드를 묻다가 슬로드를 묻다가 어머 땅에 떨어지지가 않잖아 어머 어떡해 어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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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휴방공지라고 써주세요 정말이세요? 휴방공지? 짜잔 아니 이게 미드가 안보여요 팔이 짧아서 흠 흠 미안합니다 서서 발가락 보기 진짜 보이나 한번 해볼까? 어머 안보여 어 안보여 어 안보여 좀 이렇게 해야지 보여 소원아 이리와 엄마가 안아줄게 안아줄게 안아준다니까 안아준다니까 앗짜 안아준다니까 거저 아우 아우 아 근데 나 여기 여기 다쳤어 소원이 발가락에 맞았어 공부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공부 다했다 그림이나 그려야겠다 내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그려본다 마취만 내가 진짜 애키표 준다 정답 토끼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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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닮았다 근데 님들아 이렇게 하니까 저 진짜 미드 같죠? 합성 아니고요 진짜 저의 미드예요 진짜 굴어치만 머리 잘랐다고? 진짜로? 어디 느낌 오죠? 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안경 한번 써봐 흠 흠 흠 흠 잘생긴 머리는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시너지가 안 맞아 머리는 이쁜데요 얼굴랑 뭔가 매치가 안돼 나도 시너지가 안 산다고? 왜? 어울리잖아 이게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? 응 아니야 저 이제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시겠죠? 아 나 어질어질해 나 왜 이렇게 어질어질하냐 이런 모습은 진짜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안녕 하금 만우절의 꿈이었어요 아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어 이게 아파서 어머 뭐야 깜짝이야 썸네일 보고 놀랬다 흠 어머 어머 아 아 뭐야 이게 어머 앵커스님 안녕하세요 다윤입니다 다윤이 다윤이 못인데 미드타윤 다윤이에요 앵커스님 미쳤다 안녕 안녕 이거 또gn 또 Hungary 또 보겠어 또 보겠어 또 보겠어 항마력 달려 30초 101 잠시만요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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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초 그거는 10초 10초 저런걸 얼마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